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노래는 제 첫 번째 미니앨범 엔딩의 타이틀곡 Anywhere라는 곡인데요 조금 드라이빙 뮤직이고 조금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운전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운전하시면서 유튜브 시청이나 그런 거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집에서나 카페에서나 이렇게 운전 안하고 있을 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즐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